24시간 동안 된다던데? 그래가지고 이제 영상 공개할게요 그리고 다운받기 빨래를 해약했어요 오후엔 비가 올까요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괜찮아요 뭐라도 해야만 할 것 같아요 그러면 나올까 싶어요 잠시라도 모두 잊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게 참 맘처럼 쉽지가 않아서 그게 참 말처럼 되지가 않아서 무너진 가슴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그대가 날 떠날 건지 내가 그댈 떠날 건지 일부러 기억을 흔들어 뒤섞어도 그새 또한 금이 가라앉듯 다시 금 선명해져요 잠시라도 모두 잊을 수 있을까 했는데 그게 참 맘처럼 그게 참 맘처럼 돼지가 않아서 그게 참 말처럼 돼지가 않아서 그게 참 말처럼 돼지가 않아서 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뒤집혀 버린 마음이 사랑을 쏟아내도록 그래서 아무것도 남김없이 비워내도록 난 이를 안다 물고 버텨야 해줘 하지만 여태 내 가슴속에 그게 참 맘처럼 쉽게 돼지가 않아서 무너진 가슴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난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난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빨래를 해야겠어요 오후엔 비가 올까요 흠흠흠흠흠흠 이즈 남집사님은 기다려야 돼 이즈 기다려야 돼